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불신자 유치원생이 놀이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술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어린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제 이후부터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반찬도 그렇게 좋아하는 국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밥을 먹고 국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뒤집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물론 유치원 학생의 수준이죠.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그렇게 웃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교에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4절에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설립한 이후로 바로 다른 성교지로 떠나가고 이제 아볼로가 대신 바울 대신으로 와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간혹 한국교회에 보면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이 개척 멤버들과 또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멤버들의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막 힘겨루기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깨지고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고린도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회당을 중심으로 보금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운 고린도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서신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우서입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특별히 고린도 전우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어하고 계시는데 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라고 바울은 오늘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또 다른 교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누구죠? 바로 교회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실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 주, 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등천동에 있는 이 예원교회는 건물을 가진 눈에 보이는 교회라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들이 그리스 이름 앞에 꺾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척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사천말씀운동과 다민족 TCK를 통해서 전세계 2, 3, 7 나라 살리는 세계보구마의 축복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이때부터 내가 가진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자꾸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뭔가를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서 결국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불신앙에 잡히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집중입니다. 사단은 틀린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외로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요셉은 과연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고 이를 갈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쳐다보면 낙심하고 힘 빠지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에 집중한 겁니다. 그 사실을 붙잡은 겁니다. 10편, 23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허상에 속지 않은 겁니다. 실상을 붙잡은 거예요. 비록 내가 도망자고 사올이 나를 죽이로 쫓아오고 있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그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과 그 어려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직장에 돈 벌러 가라 벗고 살기 힘드니까 일하러 가라 그냥 현장에 가라 그냥 사약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뭘 주셨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에 부딪혀 나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권세만 제대로 사용하고 누려도 충분히 넉넉히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정체성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소통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반대가 뭘까요? 불통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하루만 인터넷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와이파이가 전혀 안 터지는 아예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그런 곳에 여러분 며칠 동안 머물면요. 스마트폰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루만 사용 못 아니 하루가 아니죠. 한두 시간만 여러분 카톡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도 답답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답답해야죠. 왜?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동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끊어질 때 그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출발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바로 불통의 상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소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소통을 안 하니까 워낙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과 자기 동기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막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스탑을 시킨 겁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말은 나와 소통하자. 나를 좀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뭔가에 막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뭔가 둘러싸여 있다라면 빨리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위드, 임만웰, 원리스 이거 누리고 있는가 영적 소통의 가장 확실한 시작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첫 영적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사역과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첫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닌 뭔가 다른 것 다른 것이 뭐죠?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그걸로 이끌어 가면요 처음에는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한계 찾아옵니다.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강단과 기도수첩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집중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적 정체성과 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